오늘 서울과 인천, 경기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등은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. 서울광장, 스케이트장 등 공공야외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. 한편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을 이미 제한 중입니다.